경기를 모두 마치고 갈라쇼만을 남겨둔 순간, 김연아 선수 기분은 어떤 것일까요? 연습하고 경기하느라 수없이 걸었을 폭도가 이 순간만큼은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숨막히는 경쟁을 해야 했던 수많은 선수들과 오늘은 한마음이 되어 같은 방향을 보며 걷습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박수 쳐주며 기운을 불어넣어준 수많은 관중들 앞으로 나갑니다 금메달을 땄으면서도 연아 선수는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경기에서의 부담감을 모두 벗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피규어 여왕 김연아의 갈라쇼 연기에도 관중들은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번 다큐 제작팀은 김연아 선수가 지나온 시간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선물해 주었습니다 책 속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감동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연기를 마친 순간 스스로도 감정이 북박쳐 올라왔습니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은 연아 선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살아온 인생에서의 유일한 목표를 이루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책 속에는 늘 안고 살아야 했던 혹독한 시간도 있습니다 모든 욕구를 포기한 채 오로지 훈련에 매달리고 대회가 주는 극도의 긴장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그만할 것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또 한 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모아ом 아멘 2011년 모스크바 세계선수권 이후 빙판을 떠났던 김연아 선수가 1년 3개월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한 끝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은퇴식에 대한 세상의 질문에 연아 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후 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훈련에 몰두했던 연아 선수가 다시 한번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소치올림픽 도전을 선언한 이후 첫 복귀 무대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20개월이라는 긴 공백 이후 연아 선수가 서게 될 무대는 NRW 트로피였습니다. 연아 선수가 이 대회를 참가한 건 이듬해 있을 세계선수권대회입니다.